야 이거 뭐 따로 있네? 이제 잘 때까지 계속 누구예요? 저입니다 아 배고파 밥 먹자 밥 먹자 아 배 다 먹자 그냥 일상 찍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짐이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? 근데 저희는 뭐 미리 가서 청소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컨셉 없으니까 뭐 미리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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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손 조심하세요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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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과자나 이런 거 하고 거짓 거짓 거짓을 치워 밥 먹고 씹고 왜요? 여기가 이제 김효준.. 아니 김효준이래 김은빈 선수랑 김진은 선수가 쓰는 방 여기가 이제 김은빈 선수 김진은 선수 김은빈 선수 너무 자세하게 찍장 해놓을게요 네 방을 룸메이트 정한 기종이 뭐예요? 저희는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냥 묵지 묵지에서 이제 두 명 방 세 명 방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가 이제 제자리 그리고 이제 저쪽 안쪽에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이재범 선수 오오 엄청 크네 네 오른쪽에 김은빈 선수 저희가 또 학생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공부 이렇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? 저희 게임은 아닙니다 딱 보면 다 키보드도 그렇고 마우스도 그렇고 다 이제 공부용 사무용 으로 뭐하세요? 아 저희가 이제 그 대표 돼가지고 연맹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아 저희는 속도에서 게임 안 합니다 게임은 저희 이재범 선수가 진짜 많이 게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입니다 내가? 지금 평소들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? 네 몇 시간 동안? 이제 잘 때까지 계속 아 이 자세 그대로? 네 이제 잘 때까지 계속 어bilir해 하하하하 전빈 응 어트북 한 번만 뭐하게? 성적하게 해 성적? 성적과 한 번 볼까? 니 그 설문조사 했어? 어 설문조사 안 돼지 나 성적을... 설문조사 해야지 아 저 방에서 되게 청경하시네요 아 너무 많아 니 비번을 아무도 보면 안 돼 비번을 보면 안 돼 아 니도 보면 안 돼 됐어 뭐했어? 나 설문조사 안 했어 난 못 봐 됐어요? 난 안 했어 지리 했대 나 했어 아까 나 봤거든 P 다 했었어 P 패스 오 좋은데 잠깐만 이거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A뿔이 있어 봐도 돼요? 네 좋은데 이거 잘 나왔는데 이리야 누군가 밥 먹자 그만 이리지 진짜로 배고파 이거 누구야 이거? 바카나야? 바카나 한다고요?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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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이런 거잖아 아니 노린 거 아니에요 방금 아니 생각 없이 나면 너무 편해가지고 이건 그냥 그... 쉬는 숙소는 또 쉬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숙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밥 먹을 거 먹고 쉬고 응? 그 표정 뭐지? 부가 없거든 뭐 하려고 했더라 뭐 먹을래 네? 뭐 먹을래?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죠 전화해볼까요? 네 뭐야 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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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몰카는 좀 아 웃겨 몰카 걸려 몰카 내가 걸리면 몰카 춤은 뭐 저희가 다 한 춤 합니다 저희 춤은 다 그래요? 좀 보여드릴까요? 네 자 우리 약간 오른쪽 오른쪽 먼저 땡기는 거 네 수수수수 슈퍼 너빤너빵 하여튼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보나요 네 요밖에 보나요 야 야 할 거 같아 저희는 평소에도 이렇게 둘만 이렇게 좀 까불고 놀고 까불고 저희 바지 갈게요 그럼 그거 맞춘 거예요? 맞췄다기보다는 약간 좀 저희는 튀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는 또 이게 메이커가 이제 나이키 아 그래요? 저 45,000원 그렇게 하니까 또 예쁘네요 네 것도 멋있다 멋있지 조금 비싸거든요 한우 야채 죽을 뭔 맛으로 먹는데 야 이모 그래봐요 그냥 따뜻한 물에 쌀 불려가고 그냥 밥 말아 먹으라고 김치에다가 간장 뿌려갖고 네 먹었는데 아니 네 간장 뿌려갖고 아플 때 원래는 흰색 축 야 그 쌀 돼지 장조림 있다고?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배달이 돼요? 네? 혹시 네? 아 근데 별로 해답하고 안 별로 니 그거 먹으라니까 나 그거 먹게 알았다 니 그래도 없니? 응 난 니 밥 안 먹어 니 죽 먹으라고 야 죽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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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제 머리를 만지면서 야 니 뭐하는지 하고 봤는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은빈인 줄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목소리 들었어 그때 오늘 고등학생 때 아니에요? 고등학생 때 맞는 거 같다 응 근데 지금도 고등학생 같아요 응 그렇게 하죠 우리는 고등학생 때 보다 더 잘생길 것 같다 맞지? 고등학생 때는 찜다들이었지 네 안경이래 너무 늦게 와 보이잖아 먼저 보자 제가 보자 아 먼저 보자 유튜브를 봐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거 보여줄라 했는데 제가 이제 12년도 하하하하 12년도에 이제 헉 겁나 귀여운데요? 그런 거라고 하자고? 오케이 우리의 웬만한 스토리를 한 거네 제가 민경훈 가수님보다 샷이 컸어요 먼저 했을 때 이때 예? 헉 잘생겼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등학교 때인데 이때 좀 레전드시죠 누구예요? 저입니다 하하하하 아 나 귀여워요 아 맞네 뭐 젓가락 한 게 있고 어깨 좁고 안경 눈썹에다가 뭐 표정부터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김효준 선수가 중학교 3학년 하하하하 와 이거 요즘 왜 이렇게 뭐 귀여워 6년 전이네 와 2018년도 이제 밝기 최대한 키워네 와 진짜 말랐다 지금은 말랐지만 근데 지금은 벗으려도 다르거든요 후배들한테 한마디씩 할까 우리 아 그거 좋아해 니 문제로 너 그니까 우리 후배들 또 우리 형들 옆에서 봤잖아 너도 할 수 있다 야 이 형도 있는데 뭐 하겠나 진짜 너 웃기지 이 형이 오빠 대표님 내가 더 웃기다 나도 웃기다 이 형 어 너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네 힘들어도 그 잠깐이면 잠깐만 잠오면 할 수 있어 그치 좋은 결과가 무조건 올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실력보다 인성 야 이 형 카메라가 갑자기 피고 있으면 하면 안 되지 인마 아 미안하다 아 그래 어 근데 누가 밥 시켰네 아 아 형 시켰어요? 아 아 진짜 너무해 왜 아 나한테 같이 먹자 야 교동연어 네가 먹는다며 고민하고 있었잖아 형 왜 화내요 뭘 잘하는데 무슨 피자죠? 페퍼로니 피자에 고구마 크루스트 뭘 제일 좋아해요? 밥이요? 응 찌개 어? 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사둘 된장 북두리찌개 치킨 피자 고기 그냥 다 좋아하는데 네 아 뜨거버리 아 뜨거버리? 아 뜨거버리 아 뜨거버리 이거 한번 해줘야 돼 반대로 담아해줘요 반대로 담아해줘요 이제 피이신 아 그거로 이렇게 그거로 맛있겠네 맛있겠네 뭐고 많냐고 어딘데 뭐고 많냐고 어디냐고 거기 내가 말하는데 변장면이 됐냐 와 피자 냄새 진다 꼬리꼬리 하이 냄새 왜 치는데 알겠지 아 왜 치는데 아 왜 세발치인데 아 내 왠정분도 아픈데 왜 치는데 니 아 니 그냥 혼자 먹어라 내 치킨 치킨 먹을래 아 왜 아니 그거 강의 없네 치코바 먹어야지 같이 먹자 치코바 그랬어요? 왜 왜 아니 교촌도 있고 내내 치킨도 있고 치킨연구소도 있고 돈치킨도 있고 치킨연구소 이번에 생긴다고 맞다 김성구 의생 마늘치킨도 있고 육식게 치킨도 있고 비이 치킨도 있고 비치코바다 콜나라 참숫 더 패냈다고 기다려 말아 이거 읽고 있잖아 우리 그러면은 그거 하실? 그거 배달 올 때까지 누가 더 똑똑한지 아 그 지식 퀴즈 어 한 명씩 내준대 내가 말할 테니까 나 둘이 구워하는 거 오케이 임마 내이지 임마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나가면 안 될까 싶지? 야야야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부탁해요